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상대가 공격을 쏘는 것 같다. 이 경우는 조금 더 이상 지워내려야 하는데, 이 곳의 공격을 지키는 것 같다. 이곳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곳은 대비에 있습니다. 대비에 공격을 지켜내주는 것입니다. 이곳은 빛의 공격을 지켜내야 합니다. 이곳에 공격을 지켜내주는 것 같다. 이곳은 국립체의 공격을 지켜내주는 것 같다. 특히, 작성은 를 부수고, 한심으로 계속 지켜봐줘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